금요일에 종목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피로옵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500원에 비중 40%요. 아, 이번 달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2개월 전에. 아, 네, 2개월 전에 들어가셨고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낮춘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어, 어... 두 분 다 중립을 주셨습니다. 어, 언니 유리기판 사실 뭐 한때 되게 핫했고 피로옵틱스도 그 메인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타이밍에선 이미 비중도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죠? 네. 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피로옵틱스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로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올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대비에서 한 3배 정도, 4배 정도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 유리기판 관련 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C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SKC가 쉬어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의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쉬어간다고 말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겠다고 그런 식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이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AI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증시를 봤을 때 조정이 나오는 부분, 국내 증시, IT 부분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AI가 버블성이 좀 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IT,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같이 동반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주봉상에서 3주째, 거의 한 달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시청자 분께서 추매를 하셨던 가격대가 지지가 돼야 될 자리였습니다. 한 2만 2천 원 정도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번 달 들어갔고 AI와 반도체 부분, 특히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면서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긍정일 것이라고 봤던 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2023년도에 보여줬던 전고점의 부분까지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했던 초반기의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1만 5천 원까지, 지금부터 한 10% 정도 구간을 조정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신다면 지금의 AI와 반도체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 거쳐질 것이고 또한 젠슨왕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자사주의 매도의 부분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되면 엔비디아는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주가에 발맞춰서 가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롭틱스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매수가까지요? 어떻게 보세요, 명예주님?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전에 2만 3천 원 돌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돌파를 한다면 매수가 2만 5천 원이 아니라 그 이상 수익도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2만 3천 원 올라왔을 때 거기서 만약에 주춤거린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다음 타임을 놓아보시는 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우선 세기 때문에 2만 3천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비중 축소 아니면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많이 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피롭틱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예, 예. 노트케미칼륨. 네, 매수과란 비중은요? 아유, 23만 1천 원에 30%요. 엄청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한 3만 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빠르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롯데케미칼. 와, 이번에도 들었나 조림이시네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업황도 지금 좋지도 않고 롯데케미칼도 실적도 컨센트 좀 밑돌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매수가도 매수가 있고 비중도 지금 이 정도라면 아무리 현금이 많으신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만약에 현금으로 또 가지고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포트에 다른 종목이 저는 많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해서 상담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손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손절을 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매수가까지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만은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비중을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지금보다는 이번 2분기 실적은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쪽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분기에 시청자분이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성과가 올해 1분기 그리고 지금 나오는 2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그때 한번 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 매수를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균 단가를 대략적으로 한 18만원 혹은 19만원대까지만 맞춰줄 정도로만 일단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번 2분기 실적도 아니고요. 조금 더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앞선 1분기, 2분기 상반기보다 조금 더 나은 실적의 개선세가 보이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해주세요.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 이후에 평균 단가가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로 맞추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의미 없는 추매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굉장히 치열한 어떤 가격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변수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규제를 하는 게 혹시 이 화학주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만약 그런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해서 가격적으로 14만원대, 15만원대 올라오면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 저는 덜어냈다가 남은 비중만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일단 지금은 가지고 있고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1, 2분기보다 좋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를 맞춰주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기억을 해주시고 추후에 변동성이 나오면 저희 주상전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전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님! 예예. 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지금 추가 매수 할 돈이 있는데 지금 하면 한 16만원대 이게 단가가 맞춰지겠는데 좀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3분기 실적 보고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좀 기다리셨다가 현금을 좀 아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어떤 조정을 한 번 노려보는 혹은 조선주들에게 한 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 번 드려보며 롯데케미칼 여기에 너무 많은 현금을 묶어두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좀 오랜 기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아, 저희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42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M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평당가가 7만 8,9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지금 손절도는 물을 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엔터주가 계속해서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SM도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균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거 뭐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놓은 상황인데 2021년, 2022년에 보여줬던 박스권이라고 하셨죠?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6만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구간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을 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다이내믹한 반등을 이뤄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매수가까지 올라오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월봉에서 봤을 때는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에서는 지금 2개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봤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종목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익되는 부분과 함께 동 종목을 비중을 축소하시는 의견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 종목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저는 바이오 업종이 올해 연말부터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을 수익 내고 동 종목을 수익 낸 만큼 덜어내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계속해서 딥버너 37141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 30%. 18만 원대도 찍었던 종목이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봤던 SM이랑 또 비슷한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김태선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매수가랑 괴리가 크진 않긴 하거든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매수가와 현재까지 괴리가 크지 않아서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데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이만큼 왜 올랐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 이 기업의 연간 매출을 보면 1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기업에 좋은 점수를 줬던 것은 아무래도 로봇주 전반적으로 대기업과의 어떤 협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어떤 평가를 좀 냈는데 지금 로봇 산업에도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죠. 산업 쪽에 대한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쪽보다는 산업 쪽에 대한 로봇 니즈가 더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쪽은 지금 당장도 어떤 매출을 좀 낼 수 있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몰랐던 이슈가 좀 나와야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그나마 낮은 가격대 매수를 하신 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락은 사실 지수 여파도 있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두산그룹사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여놓자. 저도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렇게 아직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줬냐면 2023년 1월부터 작년 한 해 1년 내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 걸맞게 성과를 올해는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1분기도, 2분기도, 길게 봐서 3분기, 4분기도 지금 로봇 전체 종목군들 중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거나 정말로 눈에 띄는 어떤 돈을 버는 기업이 있을까? 한두 기업 빼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비중을 벌써부터 30% 가져가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정말 삼성과의 어떤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로봇주에 대한 비중을 한 10% 정도 주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있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네. 제가 N캠을 28만 원 매수했거든요. 오, 지난달에 매수하시고요? 네, 네? 지난달쯤에 들어가신 걸까요? 조금 됐어요. 아,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그래 맞아요. 지난달쯤 되겠네. 비중은 한 30% 되고요. 네네. 네, 이거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N캠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N캠이 전에 좋았잖아요. 네. 뭐, 한 번 오르면 좀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27만 9천 원에 빠져나왔었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넣었더니 이제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밀려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 주셨고요. 그래도 긍정이 나오긴 했네요. 긍정 의관 여쭤볼게요, 매니저님. 지금 2차전지 업황 자체도 워낙 좀 부진하긴 한데 사실 N캠이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지금 근데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비중도 이미 30%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주상전화에서 추천드렸던 중앙첨단소재하고 아치 협력사 조인트백처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업체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서 지금 한 8배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8배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절반 정도를 토해낸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한 부분의 절반 정도는 돌려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성과가 보여지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무리하게 올라갔나 싶은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0만 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딱 정확하게 중간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버텨줘야 된다고 좀 보여지겠고.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NKM이 이미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에서 IRA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출에 대한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탈중국화를 지금 선언한 상황이고 탈중국화를 하게 되면 NKM과 중앙첨단소재가 만든 조인트 벤처의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는 리튬염 이 부분이 더 수혜가 더 받아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나라의 세만금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게 이제 연말 내년 초까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년 후반까지 계속 보게 된다고 한다면 NKM은 사업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30%라서 좀 걱정이 되시긴 하는데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60주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60주선이니까 1년치 240일 선입니다.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텨주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랄까 단기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 만큼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내년 말까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NKM과 중앙첨단소재의 조인트 벤처의 업황이 좋아지고 리투명에 대한 부분도 전 세계의 물량을 거의 탈중국화의 물량을 거의 NKM과 중앙첨단소재가 만든 EDM이라는 회사가 이제 다 소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흡 길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인베이스팅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서 전구점까지도 한번 늘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보유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매니저님께서 중앙첨단소재를 운소대 통해서 소개해 주셨었는데 이제 NKM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두 기업이 좀 시너지를 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전해드려봤으니까요. 좀 긴 시각으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KM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두산이요. 네, 매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두산 20%를 샀는데요. 네. 18만 5천 원에 샀는데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전에는 그까지 미칠까지 안 쳐지더니 이번에 그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요. 아, 이번 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빠지길래 빠지길래 좀 사왔더니 그냥 좀 지나치게 빠지네요. 그까지 요금위원회에 그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뭐야 그 우리는 오래 가지고 가는지를 별로 안는데 그게 좀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좀 여름을 좀 더 어떤 식으로 좀 기다리는 건지 네, 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산 오늘도 운봉을 보였는데요. 과연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중립 주셨고요. 긍정을 주신 분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또 시간 외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공시도 나오긴 했는데 네. 오늘 또 크게 밀렸잖아요. 어, 크게 밀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도 아마 지배구조에 대한 뉴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간 내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두산 안에 두산 밥켓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산 밥켓에 또 임원진이 생명 배임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로 좀 보여지나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만약 시청자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저는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5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저는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두산이 잘 가다가 좀 꺾였냐면 뭐 시장 여파도 있었고요.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 두산 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어떻게 보면 자식 기업인 두산 밥켓에 대한 소유가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빠지는데 결국엔 자식 기업들이 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두산도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는 나오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너무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이 YOY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낮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실제로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굳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을 좀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밥켓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너무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15만 원 초반대에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16만 중반대만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또 횡령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시간 후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고요. 방금 알려드린 전략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3위 반도체요. 네 네 매소가량. 17만 5천원에 100%요. 아 100%요 시청자님? 네. 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요즘에 너무 빠져서 타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한미반도체. 중립이시고요. 그런데 비중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매소가가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주셨습니다. 아 17만 5천원 괜찮을까요? 비중도 좀 들고 있으면 좀 올까요? 매소가까지? 정리하기엔 너무 아까운 타이밍이고 너무 매소가가 높긴 하지만 기다린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매소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 100%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거는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우선 전망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17만 5천원에 아니라 전고점 19만 6천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에서 장비를 수주를 원래 예약했던 게 한 200억? 300억? 400억?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천억으로 확정되면서 마이크론 쪽에서 장비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마이크론 쪽에서도 HBM3E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미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SK하이닉스에 충분히 납품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12단도 지금 문제없다라고 하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또 역시 증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 들어가야겠죠? 그런 부분도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또한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것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돼서 오늘 121선 지지가 잘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빠진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그러한 주가 하락 그리고 미증시에서 AI와 IT에 대한 버블성에 대한 노이즈 그런 것 때문에 하락한 것이고 또한 여기서 삼성전자와의 관계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미반도체가 중국에다 장비 납품이 지금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 삼성전자 역시 한미반도체에다가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한미반도체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반도체의 후공정 장비가 없이 HBM3E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매도하기는 아쉽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일단 홀딩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매니저님을 콕 집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풍산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6만 6천 원의 10%. 오늘 6만 5천 원까지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속상하네요. 더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좋은 기업임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게 방산주의 영역이었어서 방산주에 포함됐고 방산주 어떻게 보면 섹터, 테마 이렇게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산에 대한 부분은 잠시 사그라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지만 지켜져야 될 손, 지켜져야 될 라인, 121선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켜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1선 이탈하지 않는 5만 7천 원, 5만 6천 원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동반돼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방산주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트럼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한 번 더 돼야 될 테고 아니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화해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사그라드는 건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폴란드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중동발 리스크가 아직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지 아직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분들이 좀 약간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풍산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올라왔을 때 7만 원 정도 부근에서 충분히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7만 원에서 다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님을 콕 집어서 또 물어보셨는데 풍산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답답하셨던 부분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9887님이신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만 3,5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두 달 정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도 매수가가 왔는데 못 파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그래도 16% 넘게 급등이 나왔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까지 왔는데 매도를 못 하셨거든요. 일단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인 매수랑 다음 주 정도면 매수가 부근에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매수가 위에서 매도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이 기업의 단점이 좀 뭐냐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시비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증자를 무상 증자를 지금 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성과 자체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과가 난 다음에 다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 부분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섹터도 물론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는 기업을 저는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쪽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처럼 혹은 JW중해제약처럼 판매하는 제품이 명확한 기업들 있잖아요. 혹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바이넥스처럼 어떤 정부 정책에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지금 큐리역스 바이오 시스템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어떤 성과를 보여준 것이 없기에 저는 일단은 매수가 위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고 여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다른 섹터로 보실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안에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리역스 바이오 시스템즈 대신에 다른 바이오 종목은 좋다. 오히려 교체 매매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님이세요. 착한 암소마을님이신데요. 동원 F&B 가지고 계세요. 42,750원에 10%. 식품주가 다시 갈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한 애는 다시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식품주 상승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 하더라도 동원 F&B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건 시장에 관심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식품 테마, K식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올라왔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발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원 F&B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동원 종목은 인베스팅 관점에서 보시고 동원 F&B 하면 대체 고기에 대한, 대체 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해소된 부분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F&B가 주가 올라가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4만 4천 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올라야 10%입니다. 10%면 만족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동반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시장 상황에서 K-푸드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더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종목에서는 반도체가 만약에 좀 쉬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테마 쪽으로 수급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시속 게임 하듯이 반도체, 주도주가 쉬어갈 때 K-푸드, K-뷰티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K-푸드, K-뷰티가 아니고 이제 쿠팡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핫한 테마는 쿠팡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 갈 것 같긴 하지만 동원 F&B는 거래량이 너무 적다. 오히려 다른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02-200-4919번 활짝 열려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 대신은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간 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들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